어이구 뭐라 그러냐? 전부 다 찍는 사람 맞게 없네 하하하 부모, 취미, 띠, 띠 부모, 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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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날 사랑하시라 정말 정말 그것이 아니니 그 맘에 고민되는 날 멀 멀 멀 나 갑니다 난 사랑 다시 날 보자 정말 행복하였던 저 정말 행복하였던 가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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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봐요 지금 이래요 죽어버리는 한 번 더 하는 거야 나는 정말 여자는 또 나의 행복 같아요 돌아다니 사랑한 맘 해주세요 장마시든 못 자릴 거야 어 나도 니 목숨이 웃고 있어요 내 영원은 돌아다니 내 영원은 내 영원은 내 영원은 지금때로 춤을 보내고 봐봐요 나는 정말 여자로 행복해요 오랫동안이 사랑을 좋아해 주세요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오랫동안이 목소리를 부르지 못했어요 오랫동안이 목소리를 부르지 못했어요 오랫동안이 목소리를 부르지 못했어요 박수 한 번 주세요 우리 마이친씨의 짝사랑하는 안무 많이 이쁘해 주세요 우리 마이친씨의 짝사랑하는 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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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수고했어요 박수 안 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구나 저희 간단 소개를 하면은요 저희는 이제 동이와 다홍이라고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어려운 발걸음에 귀한 자리 빛내주신 우리 내빈 분들께 다시 한번 우리 동이와 다홍이가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오늘 공연을 하러 온 건 아니고요 이 자리를 축하해주려고 왔는데 오자마자 눈을 마주치자마자 무조건 해야 된다 다홍씨도 한마디 하시죠 나도 아무래도 아무튼 이렇게 우리 아라 품바님 우리 언니죠 언니 팬가페 1주년 우리 창조 기념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그냥 진짜 진심으로 그냥 동료로서 친구로서 와서 응원해주려고 왔는데 의상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갖고 죄송하지만 이런 상태로 노래 몇 곡 올려드리고 북장곡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아라 품바님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우리 동료 품바님들 한 분 한 분 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힘드신 분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모르겠어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12월달에 예상을 일본으로 공연가기로 지금 예약되어 있는데 변동사항이 없으면 아마 계획될 건데 그때는 이제 공지 올려드리고 만약에 안되면 다른 행사 또 갈 때 바로 공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응원 많이 해주시고 우리 아라 품바님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왕 하는 거 어차피 우리 PR 하는 거니까 카메라 있을 때 1월 13일날 우리 신년회 합니다 많이도 놀러오세요 그냥 파티 그냥 아무것도 필요없어요 그냥 오셔서 많이 드시고 생일파티에요 생일파티니까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가져오시고 생일이 되긴 후에 부담 주고 부담 가지라고 하는 얘기 부담 주면 안 되지 부담 많이 가지세요 꼭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얼굴 다 기억했어요 어쨌거나 축하하는 자리를 빛내는 마음으로 당신이 좋아 우리 둘이니까 표혜곡으로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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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는 내 운명 당신도 내 운명 하늘 아래 녹아와도 재미 안되지 그대는 꽃 중에 불꽃 당신은 몰락이 환상의 햇빛한 꽃과 나간 위치 아 꿀밭 같은 그대 사랑을 내 인생에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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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아 꿀밭 같은 그대 사랑을 내 인생에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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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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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 좋아 아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괜찮아요? 별로예요? 아니 어느 분이 별로라고 그래 아 예예 안주셔도 돼요 그대가 가 난 저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갖고 아 우리가 뭘 잘했다고 또 이런 거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주셔도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혹시 뭐 이렇게 주는 김에 또 줄 사람 없어요? 하하하하 수고만 하고 할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 그럴까요? 옷을 그치 각설이가 아니니까 자 어쨌거나 아유 이야 아유 이런 거 안주셔도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이런 거 안주셔도 괜찮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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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내가 봤을 때 저기 검은 자바 입으신 분은 이거 우리 줄돈으로 맛있는 거 사더래서 좀 살 좀 쪘으면 좋겠는데 하하하하 너무 말해줘갖고 하하하하 그걸로 한번 하는데요 어떻게 뭐 어떤 거 치시겠어요? 어떤 걸 칠까요? 하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제가 이거 치고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대가 이걸 치고 네 내가 이걸 치다가 이 시절에서 바꾸게 그러면 되지 뭐 그리고 그래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이거 하나만 벗고 할게요 하나 벗고 다 벗어도 돼요 그대는 다 벗어도 돼요 그리고 원래는 아 진짜요? 다 보는데 눈부실까봐 안 벗고 있었는데 모자도 좀 벗고 할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또 눈부실까봐 안 벗고 있었어요 눈부실까봐 네 근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조명 끄셔도 괜찮아요 하하하하 그치 어쨌거나 다시 한번 우리 아 진짜 뭐 안지는 얼마 안 됐어요 연락하고 지는지는 1년 됐고 일은 우리 원주 태장동 때죠 그때부터 이제 처음 같이 일을 해가지고 손발을 맞춰봤는데 너무 좋으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공연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동생 아끼는 마음 고배 아끼는 마음 또 선배들을 또 대하는 그런 예우 이런 것들이 너무 좋으신 분이고 하니까 아무튼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꼭 우리 팬분이다 뭐 아니다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각설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이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이신 만큼 우리 아랍 품바님들도 좀 많이 응원을 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셔갖고 우리 품반들 또 훌륭한 선배가 나올 수 있게끔 많이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아니면 그 다음은 좋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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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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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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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랑해 주셔서 멀리 떨어져 버린다 빛이 타는 판 좀 줄이 두고란의 식경소리 이의 높게 너의 그는 의미 왕이 성종 나를 사랑했니 오케이, 방수 한 번 드세요 넷! 예! 이의 높게 너의 목적 상단 이의 높게 너의 목적 상단 사랑해 주셔서 나는 내가 널 사랑해 주셔서 나는 내 마음을 사랑해 주셔서 그의 그는 의미가 내 사랑을 사랑해 주셔서 신나기! 우규! 그러면 춤 분류는 뭐 정말 신나기 싫 donors! 예! 박수 한번 주세요